새로 주신 기념일즈 소리가.. 와아.. 우리 카이주유에서 오늘 카이주유 전문 드라이버로 MSS팀에서 활약하고 계신 강민수 선수를 모셨습니다 F타입, SVR, F타입 가장 고성능 차량을 저희가 지금 타고 나왔는데요 전문 드라이버에게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인제 서킷에 저희가 왔고요 그리고 강민수 선수가 차를 평가해보고 또 제가 또, 중상중 기자가 또 평가해보면서 번갈아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그죠 감성이 소리, 소리가 그냥 F타입이랑 너무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완전 다르죠 F타입 이제 저희 이제 카이주 시승기 중에 F타입 시승기가 있습니다 F타입 시승기, 멋진 시승기가 있는데 그 시승기는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고요 파란물에 들어왔는데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배달툼 자막 배달팀 자막 배달팀 cc 역시 쿠로우의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웜업 맞아요? 카미스 선수?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세요? 우리가 근데 VDC가 KB 엄청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네. 지금 완전 노멀 모드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다이나믹 모드 아직 안 두셨나요? 네. 저 따로 두진 않았습니다. 아 그럼 일반 모드에서 변속기만 S모드로 두신 거죠? 네 보겠습니다. 저는 굴 일 안 사고 이거 살 것 같은데 그래요? 굴 일 아니면 이거 사실 것 같아요? 경쟁.. 가격으로 보면 4S.. 그렇죠. 4S 가격에 거의 뭐.. 근데.. 4S 보다는 퍼포먼스가요. 네네. 이게.. 훨씬.. 그래요? 대기소리도 느껴요. 대기소리가? 움직임이 또 사륜 같지는.. 안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주행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상시 사륜 모델이거든요. AWD 모델이고 네. 출력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안전성 때문에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택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주행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앞바퀴 쪽에 구동이 많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죠? 네. 그.. 포럼에서 보니깐 9 대 10 정도 된다고.. 주행.. 맞아요. 그래서.. 앞바퀴의 구동이 한 1 정도.. 네. 그리고 뒷바퀴로 한 9 정도.. 휴대 구동으로 들어가서.. 조금 많이 개입을 할 것이고 그리고 항상 시에는 거의 후륜 구동 자동차처럼 주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민 선수하고 저하고 미팅을 했을 때 왜 후륜이 아니고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택했을까?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규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지금은 이제 뭐 스포츠카는 F타입 밖에 없지만 그렇죠. 1950년대 당시에 많은 스포츠카들을 만들어내고 E타입 D타입 C타입 뭐 이렇게 이어져오는 스포츠카들을 만들어 오고 모터스포츠에서 날렸죠. 그죠. 이름을 날린 브랜드답게 이런 생각 이 F타입 SVR을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차는 제규어는 기술력이 없는게 아니었구나. 네. 그럼요. 그죠. 제규어는 영국 황실참대요. 영국 황실참대요. 제규어는 역시 전통있고 기술력이 있구나. 돈 만드는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VR 이거 진짜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처럼 기억하셨으면 참 좋을텐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나중에 저희가 독자 이벤트로 이렇게 강민 선수가 택시 주행을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핸들은 엄청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요. 가벼워요.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제가 넣어볼게요. 네. 깃발 체크기 쪽을 됐죠? 네. 체크기 쪽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다이나믹 모드 되는데 그러면 개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전자 장비 개입이나 이런 차체제어 이런 기능 자체가 네. 조금은 이렇게 개입이 좀 둔해진다고 봐야되겠죠. 아무래도 더 한계점을 배수적으로 조금 더 한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들께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향은 어때요? 언더 성향인가요? 오버 성향인가요? 아무래도 네. 부딪히고 탄 성격이 아닌데 그쵸. 그쵸. 약간 4륜이라서 조금 언더 성향이 좀 그쵸. 저도 몸에서 느껴지는 거는 언더 성향인데 언더 성향을 가져가지만 약간 오버 성향도 약간 있는 거 같아요. 그쵸. 약간 언더가 난 다음에 살짝 오버가 나는 거 같아요. 그쵸. 처음 진입할 때는 언더가 뒤로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스티어링은 어때요? 다이나믹 모드로 났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 다른 차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쵸. 핸들이 엄청 부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체감상 뭐 스티어링이 엄청 갑자기 볼처럼 딱딱해졌다. 이런 느낌은 아예 안 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저는 공공 도로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달렸을 때 오히려 더 부드러워진 느낌도 많이 부드러워진 그렇게 느끼셨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네요. 더 부드러워졌는데 사실은 뭐 다른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돌처럼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유연한 그런 스티어링 반응이 너무 편한 거 같아요. 너무 편해요? 네. 근데 공도에서 타기는 엄청 아까운 차 같아요. 그쵸. 공공 도로에서 아까운 차죠. 그래서 오늘 서킷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광민 선수가 이게 생각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계신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변속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지금도 오픈 RPM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는데 뭐 제가 보니까 레드존에서도 지연을 계속 시키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빠른 속도에서 뭐 100km가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거의 3단으로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120km 정도까지도 근데 미션 보호하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한계점이 상당히 높다 그럴 수 있고 변속이 느리지도 않지 않아요. 안 느려요. 전혀 안 느리죠. 아예 순정이잖아요. 맞아요. 아예 순정이죠. 출구항 그대로 1000km 정도밖에 안 탔구요. 갑자기 1000km 됐다니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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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영상 시승이에요. 아 정말요? 대한민국에서 S9DR 최초 영상이에요. 이 차를 디자인하신 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대로 이한컬럼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이너라고도 하고 최고의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분인데 제가 직접 그분하고 인터뷰를 할 자리가 있어서 한번 직접이요? 예. 얘기를 들었었는데 올 초에 들었었는데 그 본인이 F타입을 되게 아끼신대요. 아 본인이요? 본인이 디자인했는데 본인이 되게 아끼고 출퇴근을 한대요. 약간 애정이 상당하시고 그렇죠. 본인이 디자인한 차를 타고 다니는 기분은 어떨까요? 하하하하 상상이 안되죠. 상상이 안되죠. 강민수 선수가 그 서킷을 제대로 한번 타주셨고요. 저도 이렇게 빡세게 타고기는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어 페라리 못지않게 진짜 달려나가네요. 정말로. 네. 감성도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영국 감성이 저는 사실 오늘 리뷰를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강선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체가 말랑말랑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소프트한데 소프트하면서도 잘 잘 잡아주고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선호 무리하게 뒤집혔는데도 다 무리 없이 돌아와더라고요. 받아줘요? 유연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무르다가 무르다는 아닌데 무르다는 아닌데 근데 공투주행할 때는 확실히 이거 약간 세다운 같은 느낌인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크랙에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죠. 그쵸.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한 번 강선수를 태우고 저도 한 번 평가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을 바꿔서 제가 이제 주행을 하고 강미준 선수가 이제 옆에서 동승을 하게 됐는데요. 565마력의 가속력은 어떤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 아 구간에서 200km가 가뿐하게 넘어갔네요. 그쵸.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강선수가 보시기에 이 가속력의 수준이 제가 차조가 달려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저는 가속력만큼은 제로백도 그렇고 제로백이 결국엔 가속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동급 차량들한테 동급 차량들한테 빠르지 않는 네. 빠르지 않는 우리가 이제 뭐 제로백이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이제 0에서 100km까지 발진할 때 속도 뭐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런 차들은 사실 뭐 100km까지 가속하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하지만 뭐 제로 200km 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음 측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측기를 통해서 해본 건 아니지만 뭐 마력에 575마력에 고 마력에 해당되는 충분한 가속력을 발휘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타이어 사이즈가 대단히 큰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타이어도 되게 비싼 타이어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P사 P사 이태리 P사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역시 접지력도 대단히 뛰어나다. 뛰어나고 내구성이 뛰어난 건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접지력만큼은 대단히 뛰어나다. 브레이크는 네. 속도에 비해 밀리는 감이 좀 없잖아요. 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글쎄 고한 세트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강승수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가속력은 솔직히 너무나 뛰어나잖아요. 정말 뛰어난 가속력인데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도 이 정도는 패드로 해결이 가능하니깐요. 그렇죠. 와 여기 역시 대단하네요. 진짜 변속 반응도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뭐 패들시프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기어 노브를 해서 수동 변속을 하는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변속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은 지금 제가 노멀 모드에서 변속기만 스포츠로 타고 있었는데요. 다이나믹 모드로 한번 놓고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제가 공공도로에서 탔을 때 느꼈던 거는 오히려 스티어링 피드백이 더 부드러워졌다. 더 유연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트랙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공공도로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은 사실 없고요. 코너에 진입했을 때 오 완전 날짜였어요.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상당히 어 글쎄요. 이게 되게 뭐랄까 유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은 확실히 나면서 조금 더 운전자에게 허용하는 허용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차처럼 딱딱해지고 돌덩이처럼 빡빡해지고 기가 나는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변속기처럼 유연하게 받아줄 테니까 한번 너 재밌게 타봐 너 F타입 한번 즐겨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 들고나서 기사님 운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말 다 바뀐다 이런 건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저희가 주행 안전장치를 해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허용치가 높아지면서 변속이나 스티어링 느낌 특히 가장 중요한 건 하체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인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코너 안쪽을 쭉쭉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스페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진짜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다 받아주는 것 같아요. 엄마라고 할 순 없지만 엄마라고 할 순 없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4천년가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구마력차답지 않게 구마력차답지 유연하게 충분히 만약에 서킷을 누가 구매하셔서 오신다고 해도 굳이 트랙션을 꾸량 타셔도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주행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광선수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저희 둘이 느꼈던 거는 참 좋은 차다 네 참 좋은 차고 가격은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 사실 특별하게 단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쵸? 뭐 다른 리뷰들을 봤을 때는 내장제부터 이렇게 가서 많이 깠는데 그쵸? 저는 이런 것도 전혀 깔게요. 그쵸? 그리고 가죽이 너무 아름다운데 너무 너무 잘 뽑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김상민 기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티어링 키백인데 어떻게 보면 발로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아갖고 출력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것도 이질감이 이질감이 없고 없었어요. 없으셨죠? 네. 저도 없었고 너무 좋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약간 드립을 아까 했는데 사촌노라 드립을 했는데 약간 뭐랄까 포용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운전자에 대한 포용력이 맞아요. 주행 그런 여러가지 방면이 참 좋았고 가속의 부분에서도 과급기를 사용한 슈퍼차저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형 자연입기 엔진 같은 그런 즉답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브레이크도 브레이크가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네. 근데 어차피 순정이니까요. 그쵸. 서킷 갖고 가서 타 이렇게 만든 건 아니니까 맞아요. 서킷에 와서 타고 싶은 분들은 뭐 패드만 보완해서 타셔도 맞아요. 충분하겠죠.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카이주에서 김장진 기자와 강민준 선수가 평가하는 F타입은 뭐 아주 좋다. 아주 좋죠. 아주 좋고 훌륭한 스포츠카다. 네. 그리고 모양도 되게 독보적이고 역시 디자인 값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만 디자인만 부는 차는 아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친근한 모델로 그리고 준비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